왕팬 TDIP 합니다 가피 오른쪽 봐주세요 오른쪽 처음부터 봤다고 하면 휘통 상태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만요 대기 클랩 확인하시구요 오케이 들어갑시다 정면 클리어 문 열렸다 오른쪽 오른쪽 엎드려요 엎드려요 내 사격이 안나와요 다운 제가 다운 시켰어 불 다운 시켰어요 들어가요 창문 쪽 보고 있었어요 문 쪽 클리어 형들 피겨 오우 칼이 있는데? 부상 부상 치료하세요 와 이건 숱이네 숱 스페어 수십 배 그래도 그래도 여기서 애들 칼 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전혀 다운 다운 소스 다운 맥슨이 거기 복도 경계해 찰리 알파 저 부터요 오케이 비치겠다 오케이 사용중이 조금 이따가고 일단 하나씩 클리어 합시다 오케이 이건 없어요 야 오늘 왜 이러지 게임이 뭐 게임 진짠 상해 아니 얘들 원래 이 정도로 안 했었는데 엄청 살벌하네요 오늘 칼도 안 쓰고 부비트랩도 설치된 적 없었어요 막 칼 들고 와서 막 숱이란다 와 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얘네 클리어 칼 들고 처음 봐요 지금 현재 바이탈 상황 보고해 주세요 이쪽 복도 확인은 안 했지만 일단 바이탈이요 바이탈 바이탈 체력 체력 제 부상 어때요? 아 저 오른팔 오른팔 부상 저 저는 괜찮아요 이상없어요 찰리는 저도 저도 이상없어요 찰리 찰리 맥슨님 지금 복도 경계해요 알파만 따라와요 경계 좀 아이씨 아이씨 문 전개 문 전개 문 전개 노트북 확고 왔어요 확고 완료 잠시만 보고 오겠어요 오케이 클리어 진작 게임 이상하다고 오늘 맥슨님 찰리 앞으로 가요 앞으로 앞으로 전진 전진 제가 우측 방으로 들어갈게요 카피 우측 방으로 들어갈게요 정면의 방을 좀 봐도 돼요 네 찰리 앞으로 받으시고 진입하시고 맥슨이 따라갈게요 일단 클리어 화장실 확인 네 제가 해볼게 트랩 없고요 트랩 없고 안에 아무도 없어요 진입 클리어 클리어 다들 모여요 네 앞에 철문 하나 열려있어요 아 시예 이쪽으로 진입 안 하시는게 어떨까요 그러므로 아뇨 아뇨 그래도 체육과까지 클리어 해야돼요 그럼 체육과 문 열려있어요 맞아요 제가 문 닫을게요 맥스님은 그냥 그거 그냥 그냥 그 이름 그냥 코드네임으로 쓰시면 되겠다 그쵸 부르기 쉽죠 그거 그대로 그대로 코드네임으로 쓰시면 될 것 같다 네네 이게 좀 부르기 좋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장기 됐고 다들 밖으로 나갑시다 오늘 게임 너무 이상한데 오늘 진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다 나오는데 지금 미친 무거운 게 많이 나온다 오늘 오늘 좀 이상하네 사실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더 쫄깃하고 그치 그치 그건 맞아요 쫄깃하고 재밌긴 해 기존 미션들을 옵션에 다 추가했나보네 음 계속 같은 것만 반복했었는데 오늘 좀 쫄깃하네요 그치 스탑 스탑 천천히 아직 아직 거기서 위에서부터 유리 위에서부터 대각선을 이렇게 경계해 주세요 주로보는 붙어요 내부 뒤쪽으로 붙어요 정면 문 열려 있어요 카페 문 열려 있고 맥스님 저 따라오.. 맥스님 저 따라오시고 맥스님 저 따라오시고 찰리하고 알파는 저기 바이코니 저기 바이코니 열려 저기 거꺼운 문 말하는거 여와봐요 커피 찰리 거기있으면 위험해요 제 뒤로 오세요 네 나이스 제 나중에 좀 더 조심할게요 혹시 이거 이것도 되려나 이씨 안되네 맥스님 이씨 살짝 열어봐야겠다 주구사 찰리 여기 있어요 맥스님 방패 방패 들고 문 열리면은 왼쪽으로 빠져요 네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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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지 알파 찰리 들어와요 터핑 터핑 네 맞습니다 오케이 맥스님 앞으로 여기서 정지 맥스님 선건판 던지준비하세요 준비 완료 오케이 다 떨어져 다 뒤 더 떨어져 문 폭포합니다 브리칭 건져요 저 벽 왼쪽에 소리 저 벽까지 이쪽 저는 바쪽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튀어나올지도 몰라서 방은 클리어 방은 클리어 방은 클리어 방은 클리어 알파님 알파 알파 계속되길 맥스 찰리 저 붙어요 지금 지금 군대장한테 알려요 지금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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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 엄청 많이 들려요 카피 와 엄청 많이 들려요 계속 들려요 계속 지금 멈추려 맥스 맥스 불빛 트랩 와 불빛 트랩 제거할게요 네 제거요 트랩 제거 완료 맞아요 다 오케이 맥스 찰리 붙어요 여기까지는 클리어 된거에요 그러면 알파도 이제 뒤에 붙어요 카피 공격 왕패 진입할게요 왕패 진입해주세요 왕패 진입해주세요 내려가요 진입 지하로 내려가요? 네 내려가요 1층으로 내려가요 1층으로 내려가는거에요 아 2층구나 맥마지막 이거 체포해요 다팅 클리어 클리어 카피 클리어 Join 어디 갔다 와 소리 엄청나는데 아 잠깐만요 거기 미러 블록 아니에요? 아 미러 블록 안돼요 이거 문 앞에 소리 납니다 바로 문 앞 바로 문 앞 오케이 이거 진압 들어 갑시다 조용 조용해 봐 이쪽은 소리 났던 것 같아서 지금 이쪽 문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불안하다 오케이 맥스 저기 충격탄 준비해 주시고 찰리 엄폐 오케이 자 브리징 합니다 브리징 고 긴장을 풀 수가 없네 제가 볼때는 이거 레드가 지금 방장이라서 지금 그런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그쪽 어디있지? 소리 들리시죠 위층이에요 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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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알파 계단 경계에요 여기 들어가볼게요 장난 아닌데 이거 어 문 앞에 소리 아 위층이구나 나이스 맥스 찰리 들어와요 어우 소리 엄청 많은데 지금 맥스 찰리 찰리 저 뒤에 화장실 확인해 봐요 저쪽으로 가요 서스펙스 다운 이거 봐 오잖아 와 머리 서우는 거야 서스펙스 아까 그 저희가 드론 계단 있죠 거기 제가 쭉 보고 있었거든요 알파 들어와요 일단 소리 소리 아니 아니 좀 기다려봐요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아니 찰리 이쪽으로 가요 찰리 그 성강 준비하시고 허리 없어 브리칭 알파 지원하겠습니다 예 저 맥스 가서 알파 지원해요 찰리 브리칭합니다 브리칭 던져요 서스펙스 다운 서스펙스 다운 진입 고 고고고고고고 이거 레드가 방장이라 그런 거 맞아요 이거 다 정리했어 다 정리했어 이거 레드가 방장이라 그런 거 맞아 1층 2층 클리어 재장전 어디야 어디야 1층 1층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버텨요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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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펙스 뒤에서 뒤에서 치던 서스펙스 다운 서스펙스 다운 카피 어 어 어 씨 게임 왜 이래 여기 아닙니다 알파님 아니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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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네 알파 맥스 도착했어요 네 합류했습니다 합류했습니다 아까 뒤에서 뒤에서 쳐오던 깜짝이야 맥스 체포할게요 업무해주세요 네 네 창원정리하세요 경계 경계 늦추지마요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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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지금 빨리 암호스 빨리 뒤로 빼요 들어가지고 빨리 뒤로 빼요 맥스 맥스 예예예예 VIP 뒤로 빼요 네 뒤로 빼요 빨리 어떻게 어떻게 하죠 빨리 천리 저 갈게 너 아 이렇게 드는구나 뒤로 빼요 뒤로 주방으로 빼요 주방 쪽 상황은 나중에 와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 수영장 가는데 문 열려있어 형은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알파 알파 좀 다 갖고 올게요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일단 탄창 재장비 해봐요 세 탄창 남았습니다 3 3분의 2 정도 남았고 나머지 5탄창 남았어요 맥스님은 탄약은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오케이 맥스 오케이 자 알파 찰리 여기서 대기하시고 맥스님 저한테 붙어요 알파 알파 찰리 엄폐하면서 경계 엄폐하면서 경계 오케이 이쪽 조형물 뒤에서 엄폐할 테니까 주방 쪽 쪽으로 어 주방 쪽 보세요 주방 쪽 쪽 오른쪽 소리 오른쪽 소리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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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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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여기까지 클리어 다행이다 바깥쪽 총소리 간파이어 간파이어 어디서 나는거야? 맥스 맥스 1층 내려와요 찰리 주방에서 시선되지 마요?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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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수영장 지금 커튼 밖으로는 아무것도 안보이거든요 카페 오케이 다들 모여요 저희 지금 1층에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갈까요? 아뇨 2층 올라가지 말고 1층 주방을 통해서 돌아서 가는 길로 갈게요 알파 맥스 여기 잠깐 대기하세요 찰리하고 저하고 뒤쪽 수습 좀 합시다 아까 알파가 사살한 것들 다 수습 합시다 아까 알파가 사살한 것들 다 수습 합시다 여기 아까 왔던 방이네요 네 지금 아까 그 알파가 저기 뒤쪽 지키는데 많이 왔잖아요 그쪽에서 한 3놈 정도 사살했어 오면서 뭐야 민간이 또 어디 여기 섰어 체포야 제가 할게요 네 오케이 수습 완료 내려갑시다 오케이 수습 완료 오케이 렉슨이 앞장서요 장패 준비 완료 장패 준비 완료 문 열께요 네 왼쪽에 인진 한명 왼쪽에 인진 한명 확인 알파, 알파 찰리 맥스님 따라가요 맥스님 우측으로 빠져서 무대 뒤쪽 다 확인해 서스 두명 발견 서스 두명 확인 확인 교수님 계시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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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장패 여기 지금 보고 있는 방향 요거 다 처리해 다 수영장 쪽에 있어요 수영장 쪽 기둥 뒤에 기둥 뒤에 하필 한놈을 확인했어요 하필 하나 기둥 뒤에 하나 기둥 뒤에 서있어요 한명 네 서있어요 지금 제가 조준하는 곳 로젤 다운 다운 오케이 다운 하나 더 있다 한 명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예 제가 잡을게요 선관 타투 쳐 아직 서있다 저 없다고 하면서 전진 서스 다운 서스 다운 나이스 아 다운 아니야 다운 아니야 통화력 없어 통화력 없어 더 있는거에요 더 있는거에요 다운 잡았어 잡았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총소리 들려요 총소리 장전 장전 가비 찰리 합류하세요 진입합니다 맥스님 따라 붙을게요 맥스님 잠깐 대기 잠시만요 천천히 갑시다 대기 좀 알파 찰리 붙어요 어필 광분 어이씨 놀래 제가 오른쪽 코너로 일단 돌아서 갈거거든요 어 왼쪽으로 한 명만 좀 진입해주세요 알파 찰리 왼쪽으로 가요 맥스하고 저하고 우측으로 갑니다 고 없는거 같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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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간다줄게요 손간다줄게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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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님 정지 왼쪽 앞에 있잖아요 앞에 어디야 어디야 유리가 깨져서 안보이네요 이거 아 아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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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했나본데 네 아 그래도 들고 있으면은 이제 총알이 안박히니까 뭐야 어디서 확인하려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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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쪽 클리어다가 사운드 나가지고 멈췄거든요 명대 지아 남은거 같아요 지아 일단 수영장 그거 아 아 수영장 다 정리했어 저 오문서 정리 다 한거 같아요 예 못 껴 놓칠 만 않았지 다 정리는 했어 친절 한 명이 있던데도 판매한다고 못했어요 오케이 예수십 해 주세요 우대 오른쪽 확인 안 됐어요 조심하세요 즉 판매 카운터 쪽 확인해 볼게요 카페 제가 체포할게요 샬리 알파는 저기 밑 뒤쪽까지 다 클릭해 봐요 네 저희 연결을 받고 있습니다 맥스하고 저는 여기서 대기 네 어우 놀래라 탈창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맥스 지금 권촌 탄약 어때요? 총 탄창 하나 남았어요 3분의 2 정도 예비 탄창 하나 남았다는 거죠? 아니요 그냥 마지막 한 탄창 카운터 있는 게 지금 마지막 탄창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가져가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방패 진입할게요 방패 좁은 곳이라서 네 문 문 문 문 문 문 열어드릴게요 과제 문 열려져 있습니다 아 문 열려져 있네 이거 제가 제가 업무 할테니까 한명 한명 발견 동면 오른쪽 한명 동면 한명 진입하기 힘든거 같은데 이거 전체 진입해 진입합니다 진입합니다 맥스님 적지 도망갔어요 지금 아니 오른쪽 발소리 엄청나요 지금 맥스님 빠지세요 지금 은폐물 뒤에 지금 저기 있으니까 문 뒤로 빠져요 문 뒤로 문 뒤로 여기 막고 있을게요 일단 여기 왼쪽 방 제가 조준하고 있거든요 일로 들어갔어요 지금 맥스님 그 뒤로 가만히 있어요 거기 동소리 좌측에서 검파해요 맥스님 방패 들어야 이제 다시 방패 들어야 맥스님 맥스님 보여요 일단 괜찮아요? 네 네 오케이 맥스님하고 나하고 오른쪽은 확인 안됩니다 확인 안되요? 잠깐 오른쪽이 네 오른쪽 지금 유리 깨져가지고 잘 안보여요 오른쪽 제가 보고 있어요 네 오케이 자 맥스님하고 나하고 왼쪽 방 보고 찰리하고 알파는 그들이 가만히 계세요 현지 위치공실 자 갑시다 맥스님 오른쪽 바로 진입합니다 네 진입해요 아 그거 트랩 조심해요 트랩 이런데야말로 진짜 트랩 많을수도 있어요 쉣 트랩 없음 맥스님 진입해요 아우 지금 철리 어디있어? 아 철리 거기있어요 오케이 클리어 문 문 열어줄테니까 확실하게 더 봐주세요 맥스 맥스 레드 지금 나갑니다 사격주의 네 사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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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정면 계속 봐요 외드 외드 차리 아 저기죠 알파 차리 불타요 아쿰 쉣 트랩있다 많아요? 트랩있어요 트랩있죠 없을수가 없다니까 여기 이런데서 트랩을 설치해놨다고? 업데이트 야무지겠다 진짜 업데이트 야무지겠다 진짜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정정정정정 성광있어요 성광있어요 저 성광있어 문에 다 던져요 여기 문 안에 다 던져요 오케이 진입해요 와 칼들도 뛰어오네 이 개같은 새끼 나이스 문에 붙어요 트랩 없죠 내 밑에 트랩 없죠 내 밑에 네 네 어 저쪽 발소리 저쪽 발소리 안쪽으로 봐야되요 바깥에 여기 문경계할게요 카피 네 찰리 맥스 붙어요 가세요 가세요 막히고 가세요 아니 잠깐만 트랩 없습니다 용의자 확인 위치 드러난거 같은데 저희 사살 완료 용의자 전원 사살 용의자 전원 사살 용의자 전원 사살 전원 사살 오케이 자 인간이 찾아봅시다 확인 민간이 있나 아직 부비치랩 남아있을수도 있어요 다들 경계 확인 아 이거 찢으셨구나 어 왓더 아 진짜 여기다 또 설치했어 이거를 레더다운이에요? 네 어 어디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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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그 올라가는 게 거기 있을 거예요 맥스님 지금 거기 계단 올라갈 거야 잠깐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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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맥스 올라가는 발견 저기도 있었어요? 아 미치겠다 저기에 트랩이 있네 우와 대박 환정하게 왓더다운 아 전입해 전입해 오 오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게? 근데 이거 왜 안끝나는 거예요? 뭐 남아있는 거예요? 민간이 남아있어요 민간이 지금 체포가 안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른쪽 방에 있을 거 같은데 여기서 안했나? 갑자기 다 차려놨는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땐 레드가 지금 공장으로서 방을 만들어서 지금 이 맵에 이번에 업데이트된게 다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런가 스탠다드 에디션 기준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낮췄는데 이게 그게 적용이 됐다고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돼요 래도 아니 어디 있다는 거지 이거 마지막 한 명이 이거 확인을 안 했네 체포만 하고 고생하셨어요 이거 영상 안 찍으셨죠 래도 다 찍었어요 벌써